안녕하세요 오늘은 서가대 산업 현장입니다 제가 사실은 내일이 생방송인데 엠카가 있어서 불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 생방송에는 못 오는 대신에 우대를 불지르고 가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의상이 약간 주황색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저 어때요? 오늘 제가 봐요 한 번 볼게요 우리는 행동의 종류에서 성향을 부르셨어요 어? 아우트만! 이거 몰라? 이거 어떻게 몰라? 얼투르맨 아우트르맨? 얼투르맨 그거 아우트만 청축축축 제가 괴물 한 마리 잡을게요. 오 괴물이다! 다음 투명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걸로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 하면 돼지예요. 피클렛! 약간 이런 느낌인데 돼지! 오오! 이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세 번의 천륜록은 그 괴물을 이기고 나서는 유로 날아가... 유로 날아가요. 다시 자기 집으로. 둘 하고! 아! 아! 네 번의 천륜록이 얼트류면 그 사람이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대로 할 거예요. 미니 언니! 뒤돌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있네. 안녕. 윈양이 중부한다. 저거 아직 수정 안 했어요. 사리카. 가끔 이제 또 업그레이드 안 했어요 제가. 업그레이드 하고 다시 올게요. 그래요? 얼른 만지 않아요. 저 화보 때도 지금 묵었어요. 좀 그렇네요. 역시 내 친구. 이쪽이요. 하나, 둘, 셋. 성유치. 성유치. 예, 쏴.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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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는 유일한 이 팀에서 잘 놀 수 있는 거 지난 친구밖에 없는데. 엄마 아쉬워. 엄마 아쉬워. 엄마, 얼트라인 뭔지 모르는데 빠져.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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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마나 착해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미안해 모든 멤버 다 놀아줬어요. 진짜? 진짜?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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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아줬어?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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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잠이. 오 잘한다 잘한다. 어마어마자. 아 여러분. 아 이거 여기. 뿌우우우우우우우우 lek허니 음 몰라요 뭐예요? Q. 우기의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저 하나도 모르는데 우기가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있어서 제가 해줬어요 또 누구 해볼까요? 아우트맨! 아우트맨 우! 아우트맨 우! 너는 그러면 괴물슈 받는 사람 괴물이거든요 아 그래? 몽스타슈 몽스타슈 두툼 너무 다행이다 토끼! 아 좋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상식입니다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시상식 끝나고 저희 팬미팅 그 다음은 팬미팅이에요 내 후보가 빨리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요 마지막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네 만났습니다 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열정 있는 날입니다 다들 밥 밥 맛있게 먹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해피니우일 항상 할만 없으면 해피니우일을 끝내요 요즘 저 지금 년 말니까 일요일 말까지는 이렇게 소감할 수 있어요 너 오늘 좀 예쁘다? 내 거 봐봐 내 거 봐봐 내 거 봐봐 너가 안 떴어 내부에 쳐봐 사랑하는 기사님들 제가 사진 많이 우려주세요 제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러브리 토끼 아이들 슈화 있잖아요 똘망돌망 러브리 토끼네 똘망돌망 똘망돌망 러브리 토끼 러브리 토끼 와 대박사건 미모 리얼 모름표 미모 실화? 미모 실화? 옛날에 진짜 엄청 재미있는 기사가 떴었는데 뭐였때나? 아 새싱 없어가지고 어 나는 이렇게 섹시 멋있는데 섹시할 수 까지 있나? 와 진짜 장난이죠 이렇게 이렇게 잘랐는데 예쁠 수 까지 있나? 어? 너네 나 그거 어때? 그렇게 코 파는데 섹시할 수 있나? 나는 콧물 나는데 이렇게 귀여울 수 있나? 콧물 닦아주고 싶은 일이었네 언니 좋은데? 그치? 좋은데 쨘 귀엽지 러브리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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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재 결정 inuti 귀엽지 응 욱의 어렸을 때 탈 아 이거? 이거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다 욱의 어렸을 때랑 왜요? 수예언이 어렸을 때 얍 왜? 왜? 이게 더 나 같지 않아? 이거? 왜 안된 레버랜드 다 궎아요 이게 욱의 아리믜 수예언이가 어렸을 때 더 닮아? 아 근데 이거 또 닮아? 닮아가려고 하고 나야 제가 소윤 닮았는데 이거? 어, 조금, 그 닮만 조금이네요 아 그래 우기가 해 이건 너가 너 닮았는데? 그인가요? 싸우지 마! 나 찾았어! 소윤 언니가 이거 해 루피! 제발 루피해라, 제발 가져가세요 저 얘 나랑 성격이 있어요 우리 성격이 없을 거 같아 누구야? 너는 누구야? 이름 뭔데? 스노우 월드에서 만났던 아이 아니야? 이름이 하이하우 진짜? 완전 반갑겠다 1년 만이야 너무 반가워 하이하우 진짜 반갑겠다 재진했어? 재진했어? 야 우리 스노우 월드 벌써 1년 전이야 말이 되냐고 그럼 너 한 살 더 먹었겠네 몇 살이야 이제? 근데 언니 집에서도 이래? 나 그냥 궁금해 나 지금 당연히 안 그러게 이렇게 많이 하잖아 우리 근데 언니 어쨌든 스물일곱 살이니까 저 정도죠? 나 스물다섯 살이야 먹을 왜? 인형이랑 대화하는 기분이 어떤지 궁금했어 미안해 집에서 인형도 없어 아니 근데 원래 더 컸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아졌어? 그러게 너 왜 이렇게 작아졌어? 어머 아 아니면 하이하우 왜 아이 왜 하이하우야? 뭐? 나 1년만에 애기 낳았어? 야 이 사람이 남편 아니면 부인 하이하우 하이하우 여자 남자나? 하이하우 여자 남자나? 하이하우가 남자 이름 뭐야? 얘는 원래 지워주잖아 없는 거 같아 없는 거 같아 얘는 부산이랑 코리아를 둘 다 하는 친구니까 산산 산산아 서울 산산 산산 너의 애기야? 야 근데 너 애기보다 잘 샀네 무대 있는 거야? 어떡해 너무 재밌다 산산 여러분 저희 레카 의상으로 무대 하는데요 어때요? 멋있어요? 저희가 어제 산업했는데 오늘 그래도 안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오늘 팬분들 우린 에브랜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레카 의상으로 올라가요 해외 네, 좋은 감동을 드리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베스트 퍼포먼스 상승하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받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저희가 올해부터 진짜 춤 완전 열심히 연습해서 진짜 다음 컴백 때 완전 퍼포먼스 보여주자고 했거든요. 베스트 퍼포먼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 저희 진짜 다음번에 우리 춤 보여준다. 이 상에 걸맞는 아이돌이 되어주도록 합니다. 사진 찍자. 네. 안녕. 라지아! 라지아! 베스트 퍼포먼스 제일 좋아해요. 사랑 조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퍼포먼스 상승 진짜...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비가 줄게? 네, 너무 떨렸어.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께 날 노래하셔서 감사합니다. anch way세울c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